여러분들 오늘 많이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네 우리 사실 일을 하고 열심히 뭘 하다 보면 피곤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잘 버티는 분도 있구요 어떤 분들은 좀 빨리 지치는 분들이 있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물론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오늘은 바로 성격과 관련된 차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더 빨리 지치고 빨리 번아웃이 된다 라고 하죠 바로 어떤 성격일까요 그것은 바로 완벽주의 성격입니다 완벽주의 성격인 사람들이 빨리 지치는 이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야기를 드려 볼 건데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과는 의사 가정의과 전문 이동환 입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는요 제 성격이 굉장히 완벽주의 성격 때문에 많이 피곤하고 항상 불안하고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많이 좀 달라졌어요 사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저의 비슷한 성격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걱정도 많고 또 완벽하게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분들 상당히 피곤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국 요크 세인트 존슨 대 심리학과의 마르딘 스미스 박사님이 연구한 걸 보면요 기존 정보약 77개 정도를 가지고 메타 분석을 했어요 데이타 분석을 거기에 참가한 실험 대상자는 자그마치 2만 5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90년대 이후로 점점 점점 성격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봤더니 완벽주의자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90년대 이후에 점점 현대화 되면서 많은 분들이 완벽주의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의 사회 자체가 우리를 완벽주의로 자꾸 몰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유는 바로 뭐냐면 현대사회가 굉장히 심한 경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ns가 많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완벽한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그로치 못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평범한 삶의 기준이 많이 눈높이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완벽해져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주는 과도한 욕심입니다 과도한 기대 그래서 부모들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스스로 자녀들이 좀 더 완벽해져야 된다고 자꾸자꾸 스스로한테 생각하면서 점점 완벽주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완벽주의 때문에 오히려 삶을 망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일을 그리칠 수도 있고요 정말 문제는 번아웃이 빨리 되고 피로를 빨리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일단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특징들 제가 다섯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들어보시면서 본인도 해당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주의 심한 분들은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뭔가 결정을 하지 못해요 모든 것이 결정을 할 때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빨리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행력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작은 손해를 절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작은 손해가 생길 것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 손해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일들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 손해를 그냥 감수하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훨씬 더 생산적일 수도 있는 것들을 그 작은 손해에 집착을 하면서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다 이게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실패가 무서워서 도전하지 않는 경우도 완벽주의의 성격이라고 합니다 특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실패할까 봐 미리 걱정을 해서 또는 계획을 짜다가 완벽한 계획이 안 짜지니까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죠 이러한 경우가 완벽주의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훨씬 더 성장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런 완벽주의적인 기준을 자기 자신에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이 기준을 들이댈 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하직원이라든가 동료들한테 이런 기준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대인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고요 다섯 번째는요 본인이 실패했다라든가 잘못했던 것도 있으면 그것을 자꾸 빨리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꾸 실패를 되새김하는 습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완벽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다섯 가지의 단점은 완벽주의 중에서도 좀 안 좋은 완벽주의의 단점들입니다 물론 완벽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건강하지 않게 잘못된 다섯 가지의 단점을 갖고 있는 경우는 훨씬 더 직장에서든 또 자기 개인 생활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으로 많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특징들은요 사실은 의학적인 것에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경영 컨설턴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표된 자료들을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내용들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볼수록 확실히 완벽주의인 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단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준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열심히 뭔가를 계획하고 완벽하게 뭔가를 해서 그걸 가지고만 실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일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서 다시 재조준하는 이런 습관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천하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택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일단은 우리가 열심히 일단 실천하는 것을 먼저 목표로 하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비난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를 좋아할 수 없고 누군가는 분명히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때 그때보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가 좀 더 느슨하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것들을 비난을 전혀 받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계속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강의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고 또 많은 강사들을 만나다 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파워포인트 있잖아요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이거를 만들다 보면 하나하나 문구, 글자체, 글자 크기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면서 그 파워포인트를 매달려서 몇 시간씩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매달려서 고민하는 경우들을 간혹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고 제가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든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이런 형식에 완벽한 형식에 매달려서 뭔가 진전을 못하는 경우인 거죠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물론 글자체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조금 더 크기를 잘 맞추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하지만 100% 만족시킬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100% 만족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느 정도에서 빨리빨리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만 우리가 일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개선을 할 때 뭔가를 이제 세 번째죠 뭔가를 개선할 때 한꺼번에 다 100% 완벽하게 개선하려고 하면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제보다 오늘 내가 딱 1%만 개선될 수 있다고 노력하자 이게 초점을 맞추면요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완벽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관적 대색임을 줄이자는 겁니다 과거에 했던 일들을 자꾸 떠올리면서 자꾸자꾸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손해본 것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안 좋아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점점 나쁜 완벽주의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와 지난 일은 빨리 잃어버리도록 노력하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완벽주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안감이 잡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감이 마음 속에 이 내면 속에 또는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불안감은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어쩌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압박감 또는 부모로부터 받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자꾸 나한테 부담을 줘서 불안감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완벽주의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더 힘들게 우리를 만들어서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힘들어지면 이게 병적인 완벽주의가 되는 거죠 적당한 건 괜찮습니다 적당한 건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만 적당한 완벽주의는 과도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완벽주의가 있어서 힘들다고 생각하다면 반드시 정말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지금 다섯 번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일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내 내면의 어떠한 잠재의식 속에 어떠한 내용들이 어떠한 나의 감정이 숨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서 내 내면 아이와 만나고 내면 아이와 함께 내가 그 아이들을 내 어렸을 때 나의 모습이죠 위로해 주고 그것이 힐링이 되면서 그리고 또 마음이 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불안감이 사라지고 완벽주의를 치료하는데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어느 정도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정도 차이에 따라서 너무 심하면 오히려 대인관계도 안 좋아지고 자기의 성과도 안 좋아지고 빨리 번아웃이 되고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병적인 완벽주의가 아닌 적절한 성실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